자 쇼미더머니 8 본선 8강 이어지는 이번 라운드는 불꽃 튀는 빅 매치가 예상됩니다 이번 대결에서 맞붙게 된 투 래퍼는 BGM 크루의 펀치넬로 BGM 그리고 포티 크루의 BGM EK입니다 한국 캠프와 바로 내가 랩 디아블로다 슬라임 핀맷이요? 저는 펀치넬로 대 EK요 펀치넬로 EK 저는 EK 대 펀치넬로 관객들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EK 무대 할 때 반응 BGM 퀄미더머니 우승자죠 또 우승자들 사이에서 우승자 조합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승자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강렬한 사람을 찾았어야 했어요 저희는 노래 분위기가 맞는 뭔가 좀 당길 것 같은 사람 이겼다 라고 딱 그 생각 했는데 처음부터 안 돼 맞아 파워가 다른 것 같아 축하해 그대로야 그냥 이긴 것 같아 미스 리허설만 보고 이겼다 하면서 본인들끼리 악수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좀 약이 올랐죠 이거는 EK가 가사 저라도 이겨요 이런 무대에 멋있어 뭐야? 그 이상한 기구랑 댄서들과 다 쓴 느낌? 다 썼어요 아 근데 그 피처링도 완벽했어요 피처링 완벽했어요 또 다른 악마를 불렀습니다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분 약간 비와잇처럼 필살 기어거든요 이겼어 EK의 승리는 쉽게 마치 골키퍼 없는 PK 와 래퍼 와 래퍼 먼저 성공을 펼칠 래퍼는 매 관문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쓰며 강력한 래핑을 선보이고 있는 BGM 크루의 펀치넬로입니다 이게 위기다 나 이래 가봤어요 나 이래 가봤어요 오오 와우 오오 오오우 사례 어허허허허허 오 배원할 때 어메씨들 잘하네 와아 우와 오오오 와오오오 어 오오오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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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공을 펼칠 래퍼는 화려한 랩스킬과 완벽한 무대 매너를 겸비한 래퍼 40크루의 EK입니다 와 EK 형 거 대박일 것 같아 무대 진짜 멋있어 이거 뭐야 무대 오진다니까 우리 악마 선생님 와 벌써 무서워 아니 이게 뭐야 대박인데 안에서 마저도 살아 숨 쉬는 내 경험 꺾어버리지 심을 한 번 더 꺾어버리지 심을 한 번 더 내 태도 여전히 아웅기뿐 난 이거도 절대 못 수구려 난 이제 못 팔아 싸구려 커피 다르게 돈다고 내 시계 초춤 어 살아서 남는 게 여전히 철칙 다시 또 박피 맞아 난 착신 난 너무 상식 진짜 멋있다 늦게 내 느낌 정별의 법칙 가도 날 넓게 응 다시 또 경쟁과 춤을 춰 높은 내 상태는 소우 실패를 줘 저 침착하지만 정확한 내 조우 가자 와 여기 쩔어 오 우리 우리 K-POP MNET